여러분의 계좌를 쑥쑥 키워드리는 머니 키워드림,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1시간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강민정입니다. 최근 국제 유가가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브랜트유는 간반 80달러 근처까지 오름세 집계됐는데요. 예멘 반군이 홍해에서 민간 선박을 공격하는 일이 잇따라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글로벌 해운사들이 수해즈 운하를 패스하고 다른 경로로 우회에서 돌아가는 방안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우회하는 통로로 가다 보면 2주가량 운송이 늦어진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에너지 운송에도 차질이 빚어질 거라는 가능성이 대두가 되면서 국제 유가가 들썩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차트 매니저가 가져온 이 공략주, 국제 유가 관련주인데요. 고점 대비 50% 떨어지면서 쌀 때 사둔다, 네올 매매 기준에 걸려들었다고 하네요. 오늘도 자세한 내용은 이정혁 전문가가 도와주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겨울에 태어난 아름다운 당신은 안녕하십니까. 세력의 흔적을 찾아서 매매하는 차트 매니저입니다. 따라 부르시던 분들, 왜 다음 거 안 불러? 이러시죠? 제가 오늘 이 노래로 오늘 오프닝을 시작을 한 이유는 오늘 저희 어머니 생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방송 보고 계실 텐데 어머니 생신 축하드리고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땠어요? 어제 하얀 눈이 소복히 이렇게 쌓이고 있었는데요. 길이 굉장히 미끄럽더라고요. 외출하실 때 길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절대적으로 주머니에 손 놓고 다니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건강이 뭐니 뭐니 해도 최고라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노란톡방에서 같이 매매를 했던 종목들, 또 좋은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최근에 시장이 조금 밍숭맹숭한, 좀 밋밋한 흐름들, 쏠림 현산들이 많이 나타나면서 조금은 왜 내 종목만 안 가고 있지?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계실 건데요. 오늘 우리 노란톡방에서 같이 진행을 했던 위즈익스튜디오 추격과 대비 또 10% 이상의 수익을 달성을 했고요. MHN, 그죠? 계속해서 수익 내고 있고 지금 동일철강도 어제 또 진입을 했었는데 오늘 또 한 5% 이상의 수익을 챙겨가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굉장히 재미있게 매매를 하고 계세요. 우리 노란톡방으로 입장하시면 여러분들 좋은 흐름들 그리고 공부와 함께 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0일 브리프 내용이에요. 오늘 오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드렸던 내용인데 해외 증시사항, 미국 기준금리가 인하할 것이라고 하는 시장의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죠. 그러면서 뉴욕 중시는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연준 관계자들이 금리 인하가 좀 과하다, 너무 기대감이 과하다라고 하는 경고들을 내놓고 있는데 3월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해서 10년물 국채금리 장중 3.894까지 떨어지면서 장기금리에 대한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을 완화를 시켜주고 있고요. 오프닝에서 언급드렸던 흥해에서 민간 선박을 잇따라 공격을 하면서 국제 유가가 이틀째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해서 에너지주들 상승이 나왔고요. 금리 하락 기대감에 태양광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국내 증시사항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들이 의견이 계속 엇갈리고 있어요. 금리 인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신호들도 나오고 불확실성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도 나오다 보니까 연준 의원들까지도 어때요? 명확한 기준을 중심을 딱 잡고 있어야 되는데 중심을 잡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의견들이 좀 나누고 있는 모습으로 시장의 자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감으로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예측을 하고 들어가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항상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종목별 변동성과 차별화가 계속적으로 커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별 종목에 관련되어 있는 장세들 잘 모니터링하면서 같이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전만기 국채금리 흐름 체크하면서 매매 진행을 해야 되겠죠. 혹여라도 2년 금리 어떻게 급락이라든가 급등이 나오는지 확인을 하면서 우리가 매매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요. 여러분 조금은 느긋한 마음으로 매매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장중의 시장들 체크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관심 포인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예요. 여러분. 흥의 리스크로 2주 만에 최고치를 지금 찍고 지금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수상하지 않나요? 이 에너지 관련주들이 여러분, 그죠? 여기에 유가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얘네들이 흥해에서 그죠? 이렇게 민간 선박을 공격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미리 딱 시나리오를 짜놨을까요? 아니죠. 그죠? 뭐예요? 항상 주가는 주인들이 있어요. 이렇게 매집을 하다가 이 기간 동안에 들어와 있는 물량을 체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쑥 하니 빼봅니다. 그러면 이 라인을 기준으로 잡고 있던 사람들은 이 라인에서 손절 물량들이 나오겠죠. 그러면 하단에서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도망을 나가야 되는데 거래량은 나오지 않고 아주 작은 물량으로 눌러요. 그러면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눌림을 만들어 놓고 상승을 시키기 때문에 미리 자리를 만들어 놓고 이러한 이슈가 나왔을 때 주가를 상승시키는 패턴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슈라든가 뉴스만 보고서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한 템포가 늦는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미 나왔을 때에는요. 올라간 종목이 다시금 단기 조정을 받을 때 공략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꼭 기억해 놓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관심 종목으로 위즈코프 그리고 유성 TNS를 가지고 왔습니다. 차트 보면서 수상한 흔적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위즈코프입니다. 여러분 차트 이렇게 길게 딱 보시니까 어때요? 수상하죠. 수상해요. 아니 너희들 말이야 이렇게까지 고점 3,800원, 3,900원, 4,000원까지 갔던 애들이요. 지금 얼마에 와 있어요? 동전주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최근에 미증시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마찬가지고 동전주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그만큼 뭐예요? 주가가 굉장히 많이 눌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우리가 빠르게 빠르게 내가 지금 이 위즈코프에 들어가서 1년을 가지고 있고 내가 대주주로서의 이러한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안 계시잖아요. 빠르게 빠르게 수익을 내서 수익 금액으로 뭐예요? 우리 현재 적금주라고 불리우는 거 있죠? 그거 오늘 추팅 또 나왔습니다. 맞죠? 우리 적금주로 두 종목 운영하고 있는데 그 종목 계속적으로 2차전지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죠?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이렇게 수익난 금액으로 모아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얘네들이 이렇게 가둬놓고 나서 움직임이 있었는데 유통주식수를 확인하시고요. 여기에서 터진 거래량들을 보세요. 수상하다 이거예요. 아니 왜 고점도 아니라 저점에서 이러한 거래량들이 동반이 되느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구간만 한번 확대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주식수 확인하시고요. 여기에서 동반된 거래량. 아니 얘들아 위 아래에서 움직이다가 위로 올라간 자리에서 이러한 거래량들이 동반이 된다고 하면 아 니네들 해먹고 나갔을 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아래에서 터진 거래량은 뭐예요? 그렇죠. 매집이에요. 누군가가 여기에서 이 물량을 싹 다 잡아갔다. 그러면 그 물량 누구 주머니에 있느냐 이거죠. 그리고 나서 우하향을 시키다가 그렇죠. 저점 라인을 지키면서 계속적으로 거래량들이 동반이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왜? 야 이거 주가 동전주야. 야 동전주 매력 없는데 니네들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누구야 누구. 누가 이렇게 가져간 거예요. 그렇죠. 수상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종목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계속 횡보를 시키면서 상승 추세를 한 번씩 만들어주었는데 우리가 이거 추메 공부하죠. 이거 추메. 이거 추메에서 이 매직 기간 6개월에서 36개월까지 걸리는데 유통 주식 수 그리고 시총에 따라서 조금은 다르다.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구간만 본다고 하더라도 수상한 흐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에 아침 차트를 딱 봤어요. 어제 굉장히 높다란 뭐예요? 높다란 윗고리를 주면서 따라가신 분들 무지하게 많겠죠.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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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가나 보다. 이제 가나 보다. 여러분 드디어 동전주 탈출합니다. 하면서 추천이 무지하게 나왔을 거예요. 어떻게 되셨어요 지금 다? 아이고 아이고 곡소리 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이럴 때 따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들어가겠다. 그렇죠. 저점 라인에서 들어가겠다. 상승 이후에 눌림을 주었을 때 이 저점 라인. 그렇죠. 아래에서 지금 5일선이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오전 차트인데 이 구간 있죠. 이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빠르게 대응할 수가 있는 종목이 되겠다. 이러한 종목들은요. 한 번 올리면 그냥 순식간에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절대로 따라 들어가시면 안 되고 대기 매수로 잡아서 분할 매도 그리고 남은 물량을 가져다가 목표가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위즈 쿠폰. 여러분들 관심 가지셔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주봉이에요. 주봉. 여러분. 아니 여기에서 도망을 나갔다. 오케이. 야 니네들 막 문제도 있고 야 니네들 뭐 아우 야 니네 실적도 개판이고 너무너무 안 좋아. 나 그만할래. 나갈래. 그리고 나서 세력들이 흔히 얘기하는 엑싯을 했어요. 나갔어요. 도망 나갔어. 그러면 주가가 어떻게 돼야 돼요. 계속적으로 흘러내려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점 라인을 정확하게 지켜주면서 지금 현재 이런 꼬리들이 왜 달리냐고요. 앞전에 있던 물량대들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을 한 거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위즈코프는 관심을 갖고서 단기적으로 빠르게 개별 장세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요. 여러분. 시장이 조금은 재미가 없을 거예요. 배당락 기준을 기점으로 해서 일부적으로는 배당락 이후에는 대체적으로 매도세가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연말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가시면서 같이 매매를 진행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 종목이 유성 TNS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죠. 아니 너희들 고점 라인까지 갔던 거는 알겠어. 그래 너희들 여기서 설거지하고 다 끝내 먹었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락을 한 이후에 두 번의 큰 하락 위치가 있었는데 오케이 하락을 했다. 너희들 관리 안 하니까 하락을 하는구나. 오케이 그런 다음에 이렇게 저점 라인을 만들어가면서 지금 관리를 하다가 지금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왜 중요한 자리냐. 얘네들이요. 세력들이라 흔히 얘기하는 세력들도요. 뭐가 있어요. 얘네들도 뭐가 있어요. 평단이 있어요. 그렇죠. 이들도 평단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얘네들이요. 자기네들 평단 무너지는 거 엄청 싫어합니다. 왜. 내야 되는 이자, 임대료, 직원들, 급여.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이 평단 관리를 하는 자리가 지금 나와 있는 거고요. 자, 이 확대되어 있는 모습만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은요 여러분. 유통수 체크해야 되겠죠. 거래량 나온 거 체크해야 되겠죠. 이 자리에서 왜 나오냐고요. 왜. 여기에서 만약에 얘네들이 도망을 나갔다라고 하면 주가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락을 해야 돼요. 하락을 하지 않고 오히려 병곡이 생기면서 우상향으로 추세를 돌려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여기에서 앞전의 물량에 대한 평단을 맞추기 위해서 거금이 들어간 거죠. 자,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현재 우상향으로 틀어놓았는데 오늘 오전에 야, 너 어떻게 흘러가고 있어? 하고 나서 딱 자리를 봤더니 어머나, 너무나 이쁘게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보시면 아래에 5일선과 21선이 현재 같이 짝짝꿍 손도 짝꿍 있죠. 막내하고 넷째 형하고 사이가 좋아요. 그죠? 자, 이 구간 내에서 우리가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선을 세 가지를 그어왔죠. 이 구간이에요. 1차 구간, 그죠? 그리고 2차 구간 이렇게 해서 이 구간에다가 분할로 지뢰 설치를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 걸어놓는 거예요. 그죠? 지뢰 설치 걸어놓고 나서 주가가 움직이다가 체결되고 나서 올라간다라고 하면 위에 가장 큰 형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위에서 가장 큰 형이 241선이죠. 가장 1년 동안 산 사람들의 평균 가격이죠. 그러면 큰 저항대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저항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큰 형이 올려주면 이 241선, 즉 이 금액대를 뚫어준다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큰 상승이 한번 나올 수 있는 기술적 패턴이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들을 한번 여러분들 체크를 해놓으시고 분할로 한번 대응을 해보면 괜찮겠다. 아시겠죠? 한 종목에 들어가서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왜 그 종목을 왜 그렇게 추세가 전환되어 있고 변곡점이 발생한 종목들을 매매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초심자분들은요. 추세선 두 가지만 그어놓고요. 하락 추세에서는 매매하지 마세요. 상승 추세에서만 매매하잖아요. 아유, 괜찮아요. 여러분. 아시겠죠? 얼마든지 여러분들 혼자서 하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다가 제가 이렇게 라인을 하나 잡아서 왔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그럼 이것도 뭐예요? 위즈코프하고 똑같죠? 얘네들 뭐 짜고 치나요? 그렇죠? 이상하게 차트의 흐름들이 비슷하게 만들어지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뭐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상한 종목들을 분할로 대응을 하고 비중관리만 제대로 하신다라고 하면 좋은 결과 여러분들께 줄 수 있는 종목 유성 TS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방송이 나오고 나서요. 장 끝나고 나서 생방송 진행했죠? 그래갖고 어저께 많은 분들이 생방송 보시면서 생방송 내에서 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종목들 오늘 언급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거 아마 보시고 나서 들어가신 분들 계실 텐데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방송 끝나고 나서 원포인트 계속 노란톡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셔서 공부하실 분들 빠르게 입장하시고 오늘 조금 단기적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들 많이 매매할 예정이거든요. 왜? 우리 어머니 용돈 많이 챙겨드려야 돼요. 이런 맛에 여러분 주식 매매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빠르게 입장하셔서 오후장에 같이 한번 매매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노란톡방 입장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방에 또 차트매니저 어머님 생일 축하드린다라는 메시지가 연달아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셔서 이렇게 많은 투자자분들과 함께 소통해보시고 외로움도 달래보시기 바랍니다. 공부는 두말할 것 없이 당연한 거고요. 두 가지 방법 알려드릴게요. QR코드 입장법, 문자메시지 입장법 두 가지 있습니다. 일단 QR코드는 저희가 TV 화면 아래쪽에 이렇게 제가 안내할 때 띄워드립니다. 이 네모난 QR코드를요. 스마트폰 카메라로 인식을 시키신 다음에 노란톡방 링크가 나타날 때 그걸 클릭하고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참여코드를 입력하라는 알림창이 뜰 겁니다. 거기에 숫자 4자리 7788 정확하게 입력하시면 바로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단톡방으로 입장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QR코드 먼저 찍으시고 다음에 링크 클릭하고 7788 입력하고 입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방법 문자메시지 더 쉬운 분들 있으시죠. 문자는 샵 3772번으로 활짝 열려 있으니까 마찬가지 단톡방으로 입장이 됩니다. 샵 3772번 보내실 때 내용은 이정혁 이렇게 세 글자 전문가 이름 적어서 보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메시지로 링크를 보내드리는데 들어오실 때 7788 이 숫자 4자리 꼭 적으셔야 입장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려요. 7788 참여코드 잘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문가님께서 내년에 또 금리 인하 여부 언제가 적절하냐를 두고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도 좀 발언이 엇갈리게 나오고 있고 전망이 다소 헷갈리게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럴수록 개별 종목 대응 중요하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을 공약해야 되고 어떠한 기준을 삼아야 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먼저 여러분과 함께 강의 듣고 싶으신 분들은 어디로 가야 하죠 전문가님? 제가 장을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께 녹화 방송도 올려드리고 생방송도 진행하고 하는데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퇴근하시고 나서도 보실 수 있어요. 생방송 시청을 못하시는 분들은요. 링크 제가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퇴근하시고 나서 들어가시면 되고 알림 설정해 놓으면 영상 올라가면 알림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동영상들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같이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여하시면 이렇게 우리가 수익을 냈던 수익 인증 자료들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공약하고 있는 종목들의 대응 전략도 영상을 따로 찍어가지고 여러분들께 안내를 좀 해드리고 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 원포인트 시간이에요. 매주 수요일 그죠? 제가 일부 시간을 좀 빼가지고 원포인트를 좀 진행을 해드리고 있는데 자 보시면은요. 여러분 주식 투자 왜 하세요? 여러분 주식 투자 왜 하세요? 왜 하십니까? 보세요. 여러분 저는요. 벌써 오늘 오늘 하루 동안에 또 목표가 생긴 거예요. 뭐예요? 어머니 용돈 많이 드리려고 오늘 단타나 좀 재밌게 쳐볼까? 물론 미리 준비를 해놨지만 또 더 많은 용돈을 드리기 위해서 목표를 만들겠죠. 자 주식 투자를 왜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예전에는요. 여러분 직접 투자를 하시고 또는 간접 투자를 많이 하셨잖아요. 자 간접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펀드라던가 이런 것들 한참 뮤추얼 펀드 정리시 펀드 해가지고 해치 펀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나왔던 적 기억나시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가 100만 원씩을 매달 매달 넣었더니 여기에서 수수료 빠지고 또 펀드 매니저 수수료 빠지고 사업비 빠지고 뭐 빠지고 그래서 100만 원 중에 50만 원 남았어. 50만 원이 또 다 투자되는 줄 알았더니만 채권에 나눠서 투자가 되고 주식에 나눠서 투자가 되고 또 여기에다가 무슨 공격적이니 방어적이니 해가지고 이거 비중 나누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는 100만 원에 대한 투자 수익률을 올리는 줄 알았더니만 어때요? 아니었죠. 50만 원 가지고서도 나눠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하셨어요? 어머어머 야 나 안 해. 나 간접 투자 안 하겠어. 내가 직접 하겠어. 내가 직접 해가지고 주식장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투자할 거야. 이래가지고 여러분들 주식시장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점이 이거예요. 주식시장에 들어왔는데 말 그대로의 투자예요. 투자. 그렇죠? 투자를 하는데 어쩜 그렇게 기다릴 줄을 모르세요. 조급함이 아주 그냥 대한민국 사람들만 유일하게 커피 자판기에서 뭐예요? 손 들어가는 민족은 우리 민족밖에 없다 그래요. 그만큼 성질이 급한 거예요. 빨리 빨리 빨리.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조급함이 많이 나타나고요. 조급함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대응을 못 하시는 거예요. 어쩔 때는 그냥 홧김에 훅 던져버리시고 그렇죠? 조금 수익 났네. 그러면 전체 다 매도해버리시고 조금 빠지더라도 기다리실 줄 아셔야 되는데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다 보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 A종목, B종목, C종목, D종목이 있어요. 그렇죠? 자, A종목 10% 수익 났어요. B종목 5% 수익 났어요. C종목 마이너스 10%예요. D종목 마이너스 8%예요. 여러분들은요. 이거 없어요. 여러분들 계좌에는. 왜? 다 던지시거든요. 그러면 남아있는 거는 손실나는 종목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할 맛이 안 나는. 볼 때마다 마이너스니까.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다 보니 어떻습니까? 다른 데에서 이거 2배 간대 이거 3배 간대 가라고 하는 종목 사례 지금 현재 만 원인데 이거 5만 원 보낸대 그냥 막 들어가시는 거예요. 비중 관리도 안 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조금 빠지면 불안해가지고 한 이틀 됐는데 아이고 마이너스 3%인데 이거 어떡해요? 물타기 해야 되나요? 손절해야 되나요? 벌써부터 이 조급함의 짓인 거예요. 심리 싸움에서 지는 겁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느긋하게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그 전리품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심리 싸움에 지시면 안 돼요. 조금 눌린다고 해서 막 이러실 필요 없어요. 다음 날 올라오면 또 희이 웃으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러면 해결책은 뭐냐 이거예요. 해결책.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이 있었어요. 주식시장은 돈만 있으면 즉 투자금이 많으면 무조건 승리하는 시장이다 라고 얘기하신 분이 저는 반대예요. 100만 원 가지고 왜 못합니까? 200만 원 가지고 왜 못해요? 비중 관리하면서 여러분 공부를 먼저 하셔야 돼요. 학습이 선행이 되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수익을 길게 가져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부가 어렵냐고요. 안 어렵다니까요. 국가가 옷이 보는 거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저보다 다 아마 똑똑하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머리가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수학, 산수 아우 저 정말 싫어했었습니다. 산수예요. 산수 더하기, 빼기만 아셔도 얼마든지 혼자서 종목 뽑아서 가실 수가 있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20분에서 30분짜리 영상 한 번씩만 보시고요. 계속 수익 낸 종목 복귀하고 왜 자꾸 이 자리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씩만 공부하시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주식 투자 여러분 직접 투자를 하려고 하기 위해서 시장으로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왜 직접 투자 안 하시냐고요. 왜 간접 투자하고 계세요. 왜 아직까지도 저기에서 이거 몇 배 간대 여기에서 저거 몇 배 간대 이러한 종목들만 하시냐고요. 그렇죠? 위험하게 상따나 들어가시고 상따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 제가 오늘 장 끝나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요 여러분 상한가가 이렇게 이렇게 나와요. 나오다가 점상으로 간 종목들 있죠. 그렇죠? 이정재하고 정우성이 지금 돈방석에 앉았다 그래요. 자, 점상으로 간 종목들 이거요 여러분요. 점상에서 거래가 됩니까? 안 됩니까? 거래량이 많아요? 적어요? 거래량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세력들도요. 뭘 한다고요? 지인을, 지인에게 수익을 안겨주는 캔들들이 있어요. 여기까지. 우리 오픈방 노란톡방이 오시면 세력들이 지인들한테 수익을 챙겨주는 방법 그 캔들 찾아내잖아요. 들어가면 수익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공부하셔야 된다. 이게 학습이 선행이 되셔야 된다라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꼭 기억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직접 투자하세요. 여러분 간접 투자하지 마시고요. 3개월만 공부하시잖아요. 차트에서 수상한 흔적 최소한 3, 4가지는 찾으실 수 있어요. 찾으실 수 있습니다. 오셔서 공부하시기 바래요. 우리 노란톡방에서 계속적으로 언급드리는 것들 차트 같은 거 제가 캡처해갖고 올려드리죠? 그래서 수상하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꾸 눈에 익으시라고 자꾸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매매 패턴에 대해서 공부를 딱 하시면 허벅지를 몇 번을 땅땅 때리실 거예요. 아 이랬구나. 이래서 이 자리를 공략을 하라고 했구나. 아시겠죠? 꼭 기억해 놓으시고 함께 오셔서 공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4층에 주의해 주세요. 4층에. 예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우리 지금 노란톡방에 한 900여 분 정도가 계시는데 다른 방에도 막 들어가 계시겠죠. 그죠? 근데 어떤 분이 제보를 한 거예요. 매니저님. 네? 그랬더니 저쪽 방에서요. 매니저님하고 똑같은 종목이 똑같은 매수가에 똑같은 시간대에 나오더라. 아 그래요? 그리고 나서 그걸 캡처를 해갖고 보여주시는데 카피를 해갖고 가는 거예요. 괜찮아요. 종목 그렇게 카피해서 가는 거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인마냥 그들이 저인마냥 이렇게 지금 채널을 만들어 놓고요. 상담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선수수료를 받는다라는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잡아내지를 못했거든요. 여러분 큰일 나요. 이거 4층 하는데 잘못 들어가셔서 상담 잘못 받으시고요. 투자 씨드 좀 있다라고 하면 먼저 선수수료로 먼저 주세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절대 안 돼요. 1대1로 절대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있지 않고요. 우리 이데일리TV에서 안내로 나가는 그 QR코드 그죠? 우리 노란톡방 그 방 외에는요. 여러분들과 1대1로 절대 대화하지 않습니다. 꼭 명심해 놓으시기 바래요. 4층 주의하셔야 됩니다. 저 맨 처음에요. 2대1 여기 방송 출연했을 때 저기 PD님한테 연락 왔었어요. 왜 왔는지 아세요? 혹시 고객한테 돈 받으신 적 있냐고. 어휴. 그런 적 한 번도 없다고. 진짜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4층에 꼭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의미 있는 거래량. 다시 한번 공부할게요. 제가 여러분들께 히든 종목을 말씀드릴 때 자꾸 거래량들을 보시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게 바로 의미 있는 거래량을 찾는 거예요. 뭐냐 그러면 키움증권 기준으로 0 하나 0 하나 창을 여시면요. 그 주식이 가지고 있는 총 주식수가 늘어나요. 그러면 여기에 이 총 주식수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럼 얘를요. 클릭을 한번 딸깡 누르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유통 주식수로 바뀌어요. 어? 유통 주식수로. 그러면 실제로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유통 주식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준을 총 주식수로 잡아야 돼요. 유통 주식수로 잡아야 돼요. 유통 주식수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아, 너라고 하는 종목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종목은 이만큼인데 이만큼 중에 오늘 몇 프로가 나왔는지 얼마만큼이 나왔는지를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거기에서 일단은 흔적을 먼저 찾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요. 어떻게 해요? 골라냈어요. 내가 어, 좋아, 좋아. 이 종목, 이거 춤에, 이평선, 거래량, 추세선, 매직기간 딱 공부해놓고 나서 종목을 거래량으로 뽑았어요. 그러면 들어가야 되겠죠. 오늘 오전, 장 전에 대응한 종목도 어떻게 했어요? 대기매수 걸어놨죠. 아직 그 종목 대응 안 하신 분들 잘 대응해놓으세요. 지금 한번 팡 하고 튀어오르면 급격하게 올라가는 종목입니다. 아시겠죠? 오늘 오전에 분명히 장 전에 말씀드렸어요. 자, 여러분. 제가 만약에 5,300원이 우리가 공략할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딱 보신단 말이에요. 어, 무슨 종목이지? 딱 봤더니만 호가가 그냥 막 단주 막 들어오고 갑자기 막 올라가고 막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시장가로 그냥 따라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죠? 시장가로 들어가지 마시라니까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시초가 공략은 해도요. 시장가로 장중에 막 올라가는 종목을 따라 들어가진 않잖아요. 그죠? 밑에다가 따다다다다다다다다 지뢰를 설치해놓는 거. 어떻게? 이렇게. 각 호가에다가 내가 들어갈 비중을 나눠가지고 따다다다다다다다다 걸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체결 안 될 것 같죠? 체결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해서 잡아낸 종목들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 나서 체결이 되면 이렇게 체결이 돼요. 체결되고 올라가면 바로 매도할 수 있게끔 내가 원하는 구간에다가 매도 설정을 딱딱딱딱 나눠서 해놓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여러분? 야, 막 내려간다, 내려간다, 내려간다 막 이러면서 본단 말이에요. 다른 분들은 어우, 내려가네, 내려가네 이러지만 우리는 야, 내려간다, 내려간다 이러잖아요. 다른 거예요. 그죠? 이렇게 꼭 분할로 대응하시는 방법들을 꼭 익혀두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매수를 했어요. 그죠? 내가 이평선도 확인을 하고 거래량도 확인을 하고 추세라인 그어보고 그리고 매직기간까지 싹 확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분할로 따다다다다다다 걸어놓아서 체결이 딱 됐어. 어머어머, 그러면 이제부터는 뭐예요? 내가 너를 믿었으니, 종모가 내가 너를 믿었으니 넌 나에게 수익을 나오. 나는 너를 믿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러면 매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매도를 하냐 이거예요. 어느 라인에서 매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아직은 잘 모르시는 분들은요. 우리가 지금 노란톡방에서도 진행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5%, 10%에서 딱 매도를 했어요. 남은 물량이 남아 있겠죠. 이 남은 물량, 이때서부터는 어떻게 해요?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리죠. 자, A라고 하는 종목. 여러분, 오늘 매수가 대비 10% 돌파를 했습니다. 대응하세요. 라고 말씀드리죠. 그럼 여기서 수익을 딱 챙겼어요. 남은 물량 어떻게 해요? 그때서부터는 목표가를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목표가를 잡아줄 때에 왜 그 라인을 잡는지에 대해서도 또 공부가 되는 거죠. 그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2,700원에 예를 들어서 딱 걸어놨어요. 정확하게 2,750원 찍고 내려오는 종목들. 그러니까 이만큼 정확성이 좋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럼 매도할 때 처음에 5%, 10%에서 어떻게 매도를 하느냐. 키움증권 기준 0624창이에요. 0624창을 열면 자동 감시 주문이라고 하는 탭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서요, 여러분들이 잔고를 딱 누르시면 여러분들의 보유 잔고들이 떠요.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하나를 딱 클릭을 해놓고 일반 설정에 들어가셔서 스탑 루스를 딱 클릭을 하시면 여기에 여러분들의 잔고가 나오고 거기에 이익 실현 체크. 그러면 여러분들이 매수한 평당가가 여기 딱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매도를 주문을 넣는 거잖아요. 이 가운데에다가 5%, 7%, 10%를 매도 설정을 하는데 내가 보유한 물량이 100으로 잡는다고 하면 100% 중에 몇 프로만? 50%만. 절반만 분할로 매도 설정을 해놓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얘네들이 올라가면서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체결되었습니다. 막 뜬단 말이에요. 기쁘죠? 그러면 그때부터 남은 물량을 가져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홀딩에서 목표가를 따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랬는데 며칠 동안. 그럼 매일 아침마다 해야 돼요? 아니요. 한 번만 딱 해두시면 90일 동안. 90일 동안 계속 흘러갑니다. 아시겠죠? 꼭 기억해 놓으시고요. 휴대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문 탭 누르시면 위에 자동 감시 주문 나와요. 자동 감시 주문에서 매도 조건 추가를 누르시면 여러분들의 종목들이 나오고 마찬가지로 5%, 7%, 10%의 자동으로 매도를 걸어 놓으시면 되겠다. 아시겠죠? 꼭 기억해 놓으시고 자동매도 여러분 꼭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원하는 것이 있으세요 여러분? 저는 있어요. 너무 명확하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꼭 이루고 싶어요. 저는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제 꿈이 뭔지.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주식 투자를 통해서 얻고 싶은 게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그 목표물을 좀 설정을 해놓으셨으면 좋겠고요. 내년에 소액자 프로젝트 진행할 거예요. 소액자 프로젝트 아시겠죠? 그래서 100만 원도 괜찮고 50만 원도 괜찮아요. 작은 금액으로 공부하면서 얼마만큼 우리가 수익을 내는지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하면서 내년에 진행을 할 테니까 노랑톡방에 들어오셔서 그 프로젝트 진행하게 되면 바로바로 참여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공부라고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항상 질문들 하시는 게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저 본업이 있어가지고 저 공무원인데요. 저 업무 시간에 이거 보면 안 되는데요.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업무 시간에 이거 주식창 보고 있는 거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닙니까? 본업이 있으시죠? 본업에 충실하세요. 이 전업 투자자들도 계속 보고 있을 수는 없어요. 가끔가다 자리도 비우고 하거든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계속 보고만 있으려고 해요? 내가 지켜보고 있는 라면물은 끓어오르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본업에 충실하시고 자동으로 다 걸어놓으시고 장전에 대응해놓고 점심시간에 한번 보시고 쉬는 시간에 한번씩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누구든지 다 아실 수 있습니다. 함께 공부하실 분들 노란톡방 안내 도와드릴 테니까 입장하셔서 같이 공부하면서 매매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서부터 노란톡방 입장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급함은 저기다. 3개월만 바짝 공부하면 전문가 없이도 나 홀로 직접 투자할 수 있다라는 말씀 좋은 이야기 오늘도 많이 해주셨고요. 공부 오늘 당장 시작해야지 하는 분들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세요. 저희 링크를 문자메시지로 보내드리거나 QR코드 이렇게 띄워드리고 있으니까 QR코드 편하신 분들은 직접 카메라로 여기를 스캔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고요. 들어오실 때 참여코드 7788 입력하면 바로 무료톡방으로 입장 완료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문자가 더 편하신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이정혁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 이 링크 문자메시지로 쏴드릴 테니까요. 클릭하고 입장하시고요. 마찬가지 들어올 때 7788 입력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단톡이 되게 활발하게 지금 메시지가 올라오고 있는데 어떤 분이 오늘 처음 보셨나 봐요. 지뢰 설치 따다다다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거 뭔가요? 라고 하십니다. 아직까지도 우리가 강의를 되게 오래 했지만 오늘 처음 보는 시청자분들이 매일같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님. 지뢰 설치 뭔가요? 한번 복습 짧게만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뢰 설치라고 제가 이제 톡방에서도 말씀을 드리는데 요즘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5,000원에 A라고 하는 종목 우리가 5,000원에 한번 대응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어떻게 해요? 그냥 5,500원, 5,600원일 때도 막 들어가요. 5,100원일 때도 막 들어가고. 근데 5,000원 금방에서 우리가 대응하겠습니까? 하면 5,000원 아래 호가에다가 내가 매수할 시드가 100만 원이다. 그러면 100만 원을 한꺼번에 똥하니 들어가는 게 아니라 10만 원씩 나눠서 따다다다다다 10개에다가 매수 주문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다가요. 여기 이 밑에다가 이렇게 걸어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가가 지금 위에 있어요. 안 내려올 것 같아도 내려와서 체결되고 올라간다. 그러면 여러분들 평당관리가 되는 거고 이 분할 매수를 하는 이유는 대기 매수를 공부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밑에 호가에다가 100만 원 전부를 딱 걸어놓게 됩니다. 왜? 그 자리까지 내려올 걸 알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매매를 공부를 하셔서 매매를 진행을 하시게 되면 당일 단타도 가능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체결되고 올라가서 1%, 2%에 바로 매도 때려버리면 당일 단타 되는 거잖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분할 매수를 공부를 하시라고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지뢰 설치하세요. 그러면 밑에다가 쫙 매수 주문 넣어놓고 다른 사람들은 올라라, 올라라 할 때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요? 야, 내려라. 조금만 더 내려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재미있게요. 재미있는데요. 아시겠죠? 자, 내올매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올매매는 내려올 때 매수했더니 대기 매수로 뜨르르르 걸어놓고 내려올 때 매수를 했더니 올라가더라 라고 해서 내올매매예요. 하단의 침수구간, 보조지표에서 두 군데에 물이 찬 자리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동시에 물이 찬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겁니다. 매수를 해놓고 상단에 화살표가 딱 보이게 되면 홀딩하는 거예요. 내가 전략 매도하는 게 아니라 조금 빠졌어도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홀딩을 하고 매수한 이후에 5%, 7%, 10%에서 자동으로 매도 설정을 해놓으셔야 된다. 자, 위지윅 스튜디오 나왔습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또 수익 냈죠? 자, 여러분. 보시면 오늘 제가 원포인트도 진행을 해드렸어요. 장중에, 오전에. 자, 얘 왜 들어갔어요? 이평선 확인하고 주가 확인하고 나서 동시에 물 찬 자리가 나왔었는데 이때 못 봤다 이거예요. 오케이. 한 번 나온 종목은 또 나온다, 안 나온다? 또 나온다. 그래서 들어가서 우리가 이거 수익 다 낸 거고요. 추격을 다시 들어갔죠? 추격 다시 들어가가지고 오늘도 몇 프로? 10% 이상의 수익을 낸 종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조금만 하시면 이렇게 물 찬 자리만 조금만 찾아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종목. 자, 한익스프레스.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이평선 확인하고 거래량 확인하고 추세선 확인하고 다 해서 물 찬 자리를 찾는 거예요. 동시에 물 찬 자리. 위에 칸과 아래 칸. 위에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찬 자리에서 매수하고 화살표가 뜨면 홀딩. 화살표가 뜨면 홀딩. 그리고 나서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으로 홀딩해서 가는 건데 한 번 나온 종목은 또 자리가 나온다 안 나온다 또 나옵니다. 기다리면 또 나올 거예요. 아시겠죠? 어, 오케이. 자, 세 번째 종목이 체시스. 체시스 보세요. 체시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평들 다 확인하고요. 물 찬 자리 있죠? 동시에 물 찬 자리에서 매수. 화살표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홀딩. 한 번 물이 찬 자리는 또 나온다 안 나온다. 또 나온다. 위에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찬 대회에서 매수. 매수하고 나서 화살표 뜨면 홀딩. 5%, 7%, 10% 따라가는 거예요.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지표만 안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것 추매가 기본적으로 학습이 되어야 된다. 아시겠죠?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라고요. 한 종목만 더 볼게요. TKG 유켄스. 마찬가지죠, 여러분. 고점, 저점, 이평선 추세 라인 확인하고 동시에 물 찬 자리. 이 자리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으로 홀딩하는데 한 번 나온 종목은 또 나온다 안 나온다? 또 나온다. 위에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하고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홀딩에서 따라갔기 때문에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던 종목이에요. 이러한 내용들을요, 여러분. 이 지표 한 가지만 딱 안다고 해서 급 나와라 뚝딱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에요. 이평선, 거래량, 추세선, 매직기간을 공부를 해야지만이 이 차트에 대한 이해도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셔서 조금씩만 공부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지금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노란톡방을 보시게 되면요. 실시간 브리핑 계속해드려요. 계속 시장 상황 캡처에다가 올려드리죠. 국제유가, 국채금리 계속 올려드리죠. 중요한 뉴스 나오면 뉴스 퍼다드리죠. 그죠? 그리고 종목별 대응 영상 생방송으로 찍어가지고 여러분들께 계속 공부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죠? 그리고 내년에 진행을 할 건데 오프라인 학습 내년에 우리 부산도 가고요. 대구도 가고요. 제주도도 가고요. 제가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여러분들 오셔서 함께 공부하실 분들 주식은 학습이 병행이 되지 않으면요. 수익을 꾸준하게 내시기가 어려워요. 아시겠죠? 도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부하셔서 분석하고 내가 믿는 종목에다가 내 투자금을 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 키워와!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좀 느긋한 마음으로 매매 진행하시면 분명하게 도움될 거고요. 오늘 50% 수익 내고 내일 마이너스 20% 손실나고 해도요. 한 달, 1년으로 딱 놓고 보잖아요. 여러분들 분명하게 투자금 늘어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긴 호흡으로 시장 대응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히든 종목 이제부터 설명드릴 건데요. 히든 종목 설명드리기 전에 앞서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안내입니다. QR코드 마지막으로 띄워드립니다. 지금 TV화연 아래쪽에 나가고 있으니까요. 아직까지 입장 못하신 분들 얼른 휴대폰 찾으셔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여기에 가져다 대시고 나타나는 링크 클릭하고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이 끝나면 함께 문이 닫히는 단톡방이기 때문에 얼른 지금 마지막으로 띄워드릴 테니까요.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하고 입장하시고요. 들어올 때 7788 참여코드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튕기지 않고 제대로 입장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자메시지 역시 11시 50분까지만 활짝 열려 있습니다. 샵 3772번 이정혁이라고 차트매니저님 이름 적어서 보내주세요. 내용은 이정혁, 번호는 샵 3772번이 되겠습니다. 보내시고 몇 분만 기다리시면 저희가 링크 보내주세요. 문자로 발송해드리니까요. 마찬가지로 참여코드 7788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공약주 공개 시간만이 남아있는데요. 지난 월요일 이틀 전에 제안했던 한화솔루션이 오늘 9% 가까이 뛰면서 벌써부터 수익을 안겨줬습니다. 이런 종목들 여러분 스스로 발굴하고 수익 낼 수 있을 때까지 저희 머니 키워드림 공부시켜 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공약주 만나보죠.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입니다. 흥구석유가 되겠습니다. 자꾸 흥국흥국하는데 우리 호랑나비 김흥국이 아니고요. 흥구석유입니다. 죄송해요 여러분. 이런 농담 재미없나 봐요. 자 흥구석유인데요. 그렇죠. 석유와 가스와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흥구석유 주가 불꽃렛리 해저 유전 개발 탐사를 재추진한다라고 하는 아주 어정쩡한 이슈가 슬그머니 나왔던 종목이에요. 얘네들이 뉴스를 내보내는 이유는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미리미리 자리 만들어 놓고요. 뉴스 내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상한 흔적이 분명히 있겠죠. 차트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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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위험해요. 왜? 왜 위험해요? 자 하단에서 모아온 종목이 고점에서 거래량이 실렸다. 여러분 이거 공부되시는 겁니다. 털고 나갔을 확률 99.9% 그런데 왜 가지고 왔느냐. 자 보시면 설거지 라인들도 있겠으나 분명히 하단 부분까지 하락을 했는데 고점이 얼마예요? 17,970원. 18,000원 잡겠습니다. 얼마까지 빠졌어요? 8,000원 라인까지 빠졌어요. 50% 가까운 하락을 한 종목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거래량들이 싹 다 죽어있느냐 이거죠. 그렇죠. 도망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분명히 이 고점 라인에서 한꺼번에 물량을 다 덜지를 못하기 때문에 중간중간 들어온 물량들이 치고 빠지는 자리가 나올 거다. 그러기 위해서는 얘네들은 이슈가 필요해요. 이슈가 나와야지만 주가를 상승을 시키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전벨트 단단하게 딱 매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안전벨트 단단하게 딱 매고 진행을 해야 되고요. 하단 부분에 뭐가 있어요? 갭까지 있어요. 갭의 상단 부분과 하단 부분은 강한 지지와 저항으로 작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라인이에요. 이 라인 갭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갭의 상단 부분이보다 강한 지지 라인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 이 라인에서 지금 현재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오전에 제가 차트를 봤어요.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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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다. 얘네들이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안 들어갈 거예요. 저는 그냥 바로 다른 종목으로 교체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살포시 눌림을 주고 있어요. 밑에서 강한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되어 있고 막내 형이 기다리고, 첫째 형이 기다리고 있죠. 강한 형들이 밑에서 두 명이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지지 라인만 우리가 기준으로 잡고서 대응을 한다고 하면 이번에 어떠한 이슈가 나왔을 때 단기적으로 큰 폭의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다. 개별 장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요. 좀 빠르게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종목들로 여러분들 이렇게 같이 매매 진행하시면 도움이 좀 되실 거예요. 해서 주봉을 봤더니요. 주봉선에서도요. 이 라인에 갭이 형성되어 있죠. 이 라인에. 그런데 이 라인의 이 상단 부분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굉장히 강한 지지 라인을 형성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라인에서 돌아만 나가준다고 하게 되면 고점 대비해서 절반이 빠졌어요. 그렇죠? 반등 나와줘야 되는 기술적 상승 타이밍이 잡힌다. 아시겠죠? 해서 여러분들 우리 노란톡방에서 어제의 우리 히든 종목도 노란톡방에서 공략 타이밍 잡았어요. 오늘 마찬가지로 공략 타이밍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우리 흥구석유는요. 흥의 리스크가 이슈가 있는 종목이고 고점 대비 절반가량의 하락이 있던 종목이다. 반등의 구간에 들어서고 있다. 그리고 강력한 갭 라인이 지지 라인을 형성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을 잡고 대응하기에 너무너무나 명확하고 수월한 종목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바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남해 화학이 되겠습니다. 얘네들은요. 비료, 그죠? 그리고 화학 제품, 유류 제품까지 엮여 있는 애예요. 어디에다가 걸어도 걸 수 있겠죠?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남해 화학, 보세요. 수상하죠? 수상하죠? 고점 체크하시고 해 먹었죠? 흥구석유의 이 자리를 말씀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흥구석유의 이 자리예요. 우리가 공략하는 자리가 지금 이 자리라고 하면요. 남해 화학 어때요? 그죠? 굉장히 수상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한번 확대를 해서 봤더니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갭으로 뛰어놓고 나서 앞전에 있던 물량대 테스트를 하는 적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적으로 윗고리를 달아주면서 얘네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미 우상향으로 추세는 약하게 돌려 세워놨고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 차트를 보니까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구간에 들어섰다. 대기매수로 얼마든지 공략해볼 수 있는 종목 남해 화학이 되겠다. 아시겠죠? 분명히 이번 이슈를 가져다가요. 비료면 비료. 그죠? 육가면 육가. 무언가에다 엮어도 엮을 수 있는 종목이에요. 자, 주봉상에서 어때요? 하단 부분에 있던 갭 관리했죠? 그리고 나서 지금 저점 관리하면서 지금 버텨내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윗고리 너무나 수상하니까 우리가 같이 한번 대응을 하면서 수익을 챙겨볼 종목 남해 화학이 되겠습니다. 자, 남해 화학 매수 포인트예요. 요소수 비료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슈가 나와도 걸린다. 최근 거래량이 증가를 하고 있고 단기 추세의 전환과 변곡점의 발생을 매수 포인트로 잡을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후에 함께 매매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오늘의 공약주 흥구석유 그리고 남해 화학 주셨고요. 차트 매니저 이정혁 전문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전문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저희 머니 키워드님이 준비한 소식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전 11시에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